그래서 4309번, 어떤가 아니고 4309번의 2부가 계속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바포세부 사태에 강하게 항의를 하고 그랬더니 자기들이 아니고 서초구청에서 의뢰를 해서 그랬다는 거예요. 그 담삭기, Y기업이 우리 담을 헐고 그 다음에 그것이 블로그 인터넷에 올라가고 그 다음날 서초구청에 와서는 우리가 1번으로 담헐기, 담헐면 그 증거가 없어지잖아요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Y기업이 서초구청하고 짜고 자기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. 그러고 나서도 그 서울 집이 한 5차례래 순활된, 한 서너 달 전에 세입자하고 짜고 뒷담을 또 그랬더라고요. 대문하고, 대문하고 뒷담을 갖다 박아버렸는데 그러면서 아주 웃으면서 세입자가 그것이 그런 식으로 여러 번 당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너가 그랬구나. 벌써 감을 잡죠. 벌써 여러 번이고 하나님께서 짜고 했다고 그러신 거예요. 그런데 이제 그것은 원사복귀 하셔야 될 거라고 막 자기는 동네 굽보듯이 하고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데 내가 완도 있는 사람이 어떻게 집에 관리를 하느냐 당신이 그 주인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밤에 뭔 소리가 팍 났으면은 그 세입자가 주인인데 나가서 그걸 그 사람의 자동차 번호를 해놓든지 뭐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것을 자기는 남몰라라고 하나님은 짜고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. 그래서 그게 본래는 내가 당신한테 줄 때는 멀쩡한 집을 줬으니까 당신이 그런 것이면 자기 집 아니라고 내버려 두고 지나가게 만들면 되겠느냐 그렇게 집을 훼손시켰으면 그 사람을 해서 전화번호를 적어놓든지 그래서 원사복근를 시켜야 되지 그 사람을 잡아서 카메라 사방에 카메라가 있어요. 거기는 다 잡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짜고 한 것인데 카메라가 있는데 그걸 잡아내겠어요? 안 되지. 그래서 내가 그러면 당신이 원사복근를 해야 될 것이다 그랬더니 다음에 가서 보니까 이제 틀렸거든 나한테 다 이제 뭐 이렇게 뒤집어 씌우고 이제 또 손에 피해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잠잠해지더라고 가서 이제 자기들끼리 뭐 적당하게 이제 펴고 그랬나 봐요. 그런데 이제 또 이제 귀촌한 집에서 수십 번을 찍으라고 어제도 그랬더라고요. 어제도 돌을 내려 쏟아놨어요. 돌을 갖다 쏟아 일단 이 돌담이란 것이 왜 내가 좋아하느냐 하면 돌담은 시멘트를 발라놓으면 더 굳지만 그냥 돌탑을 이렇게 돌을 이렇게 돌담 위에다가 하나만 얹어놔도 태풍이 그렇게 불어도 돌이 안 넘어져요. 그 돌과 돌 사이에서 다 바람이 지나가고 절대 돌담은 무너지는 부위가 없어요. 10년 동안 돌담 위에다가 또 시멘트를 안 얹고 얹어놔도 그 돌담은 절대 안 무너져요. 그래서 그 산에다가 돌탑을 싸놓으면 그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. 돌은 돌과 이 시멘트 납작한 것은 확 유리라든지 시멘트는 깨지거나 막 이렇게 무너지고 이러는데 이 돌하고 돌 이렇게 해놓으면 돌탑은 안 무너져요. 그런데 10년 동안 멀쩡하던 게 바로 우리 뒤에 이제 와이 하수인을 딱 심어놓은 뒤부터 이제 무너뜨리고 그쪽 무너뜨린 쪽으로 개한테다 독을 던지고 개가 죽기 시작하고 옆에 이제 그 사람들이 지나가는 옆에다가 계속 이렇게 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. 그리고 그쪽에다가 이제 독을 던져요.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밟으면 발자국이 나오도록 빨간 황토국을 발라놨더니 그쪽으로 발자국이 나는 거예요.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의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남의 담을 허는 자는 독사의 물리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. 하나님의 지게석 그 집과 도로의 경계선은 선을 무너뜨리는 거죠. 그게 담을 지게석을 무너뜨리고 선을 무너뜨리는 이런 행위는 하나님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그것은 죄다 죄를 더 쌓는 것이죠. 왜 남의 담을 헙니까? 중앙선을 지키지 않으면 바로 중앙선을 지키지 않고 그 모든 사람이 지키기로 한 질서를 지키지 않고 남을 그 중앙선을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? 바로 마주오는 차하고 부딪혀서 바로 사망에 이르죠.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담이 됐든지 중앙선이 됐든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런 모든 지켜야 될 선들이 있어요. 하나님과 성도들 간에 지켜야 될 선도 있고 이런 모든 선들이 무너지면 그 사회나 그 세상은